월드클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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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돌 어허 저는 풀빌라요 저도 풀빌라예요 저도 발리를 가고 오고 싶었기 때문에 풀빌라 발리풀빌라 저도 여기요 아 뭐야 같이 가 아 뭐야 나 도바이 하려고 그랬는데 나 도바이 하네 내가 혼자 거라 벌레 싫어 지금 이렇게 tourists ث막 벌레 싫어 은지 이것도 벌보라 uzc 난 차 vois 내가 전 rabb에 가고 싶었는데 나온 UH 재결 또 잘 보겠습니다 이 тов 아 마쭈페추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마쭈페추짤 라마가 너무 길게 생겼어요 저는 이집트역 아 저도 라마 저도 여기 저 이집트 완전 가보고 싶었어요 나도 이스틱 하고 싶은데 라마가 너무 귀엽다. 언니 왼쪽 갈 거죠? 나는 무조건 여기지. 저는 무서워. 서핑! 서핑 무서워. 어렵다. 아 진짜 어렵다. 저도 여기가 산티아고가 좀 더 산지기 예쁠 것 같아요. 서핑 너무 예쁘겠다.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만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 무조건 서핑이죠. 발리 가야죠 발리. 마사지. 아 진짜! 나 놓천 놈천 나 온천 진짜.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온천인데 온천이의 마사지에 너무 어렵다. 마사지요! 저는 마사지와 젤리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. 온천도 가고 싶은데 내가 더위를 많이 타서. 나 온천. 온천. 온천에 가면 마사지가 필요 없습니다. 맞아요. 무조건. 저는 이거 멤버들이랑 가는 거라면 자유여행 누군가 계획 짜겠지 진짜 넌 너무 피어 나도 자유여행 나도 자유여행 무조건 자유여행 이게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이죠 발길 닿는 대로 나 완전 MBTIP다 맛집 가야 되니까 완벽 스케줄 나도 뭔가 발길 닿는 대로 가보시고 나도 발길 닿는 대로 우리 여행도 이상하게 아니다 고추장 김 현지 음식 제가 음식을 잘 그거 해가지고 진짜 이거 제가 가봤는데 고추장 필수예요 고추장 필수 저는 현지 음식이 좋다고요 저도 무조건 현지 음식 저는 현지 음식이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김과 고추장이 필요해요 무조건 현지 음식 구왕쿠죠 풀세팅 답답해 여행은 역시 구왕쿠 여행 역시 풀세팅 구왕쿠 아 풀세팅 너무 귀찮아 난 솔직히 안 꾹 다이선은 너무 언니 에이 맛집이죠 먹어야지 아니야 도착해서 관광 명소를 먼저 가야 맛집 갔을 때 좀 이게 느끼지 맛집 먼저 갔다가 관광 명소를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 먹고 가야죠 그래야 소화를 시킨답니다 기내식 기내식 맞아요 딱 도착하면 배고파요 더 얻나 드려놨네요 이건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? 수왕쿠는 언제 과외의 명세점이죠? 딱 빼고 먹는구나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념품입니다 현지가 훨씬 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야래요 맞아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걸 또 사야 되거든요 나도 기념품 나도 기념품 버스팅이어야 되긴 하지만 기념품 나 홀로 눈 나와 아 나 홀로 어? 저는 계획을 짜준 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스 언니와 함께 그게 나면 어떻게? 저도 함께 가면 어떻게 저도 함께 나 길이 없는데 저도 함께 가야겠다 저도 함께 외로워요 낯선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오 끝났다 끝났어 우와 대박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저는 세 볼까요? 빨간색이 더 많은 사람 나! 나 빨간색 나 찾아야 될 것 같아 저 빨간색 7개, 파란색 5개 이거 뭐 차이가 있나? 빨간색 7개 와 빨간색은 빨간색 5개 세은 언니 압도적인데 어머 나 압도적이 빨강이야 나도 빨강 나 3개밖에 없어 파란색 파란색 갑자기 왜 막 이러냐? 이사 언니 팔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지 했는데 파란색 선만 본 거였어 대박 아 저 아무래도 나 홀로 여행이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긴 두가이 여긴 두가이 나 좋아 내 모습이 예뻐 보지도 당돌한 걸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 가득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세 개 다행히 너는 뭐